이슈 파워로 오늘 시작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들을 전문가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이 지나고 나서 또 오늘 시장을 개장을 하고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하고 대응해야 할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순재 대표와는 어떤 이슈를 체크해 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치주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슈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성장률 그리고 반등기, 금리 반등기 진입을 하면서 상승 사이클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의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의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적도 호조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치주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임순재 대표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치주,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에 나도 언젠가 올라타야 될 텐데 어떤 종목, 어떤 업종으로 올라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순재 대표와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가치주, 경기 민감주들이 있지만 임순재 대표님은 최근에 어떤 쪽을 지켜보고 계신가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지주사 쪽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주사 투자요? 일단 자세하게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최근 들어 성장주 관련돼서 조금 주춤거리고 가치주가 경기 민감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쪽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반대였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향후 좋은 꿈과 같은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생각을 해서 많이 올랐었는데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이 맞아지면서 조금 그런 장밋빛이 현실화되면서 그 기대치가 좀 낮아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조정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코로나 백신이 많이 맞아지면서 일단 경기 재개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나 예에 따른 금리 상승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일단 성장주 쪽이 조금 주춤거리고 대신에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큰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금 매기가 옮겨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철강이나 해운같이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통신이나 그 다음에 금융처럼 이제 과거에 이제 경기 상승할 때 이제 흑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지금 상황은 분위기가 작년과는 확연히 해가 달려졌고 시장 분위기 자체도 달려졌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도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여러 번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러면 이 가치주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가치주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지금 찬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치주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현재 주식 가격이 갖고 있는 이제 가치에 비해서 조금 적게 이제 평가됐을 때 보통 가치주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PER이 좀 낮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PBR이 낮은 종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가치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을 팔았을 때 이제 얼마만큼 이제 고객 주가하고 비교가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뭐 PBR이 1이 안 됐다 그러면 회사를 전부 다 팔아도 팔면 현재 시청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이제 주주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은 것들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물산 뭐 정확하게 지수산은 아니지만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물산의 이제 시가총액이 26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갖고 있는 지분 비율만 해도 28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분보다 이제 시가총액이 더 이제 낮게 평가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LG도 뭐 비슷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LG화학이나 LG전자가 갖고 있는 지분 평가 금액이 28조 정도 됩니다. 근데 LG의 시총은 25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또 단순히 뭐 이런 삼성물산 LG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주사들의 공통적인 최근의 현상입니다. 물론 지주사가 갖고 있는 종목을 쉽게 이제 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 돼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뭐 과거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주사의 주가들이 비교적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국내는 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게 조금 정상화 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보통 낮으면 이제 3%에서 높으면 5% 6% 때까지 이제 충분히 유지가 되니까요. 최근 들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정기금리가 1% 내외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지주사 같이 이제 배당 성향이 좀 높은 그런 종목에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주사 투자 가치주 중에서도 지주사를 한번 이제 쳐다볼 때가 됐다. 턴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주사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주사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LG 같은 경우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할라홀딩스나 이제 풍산 같이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4%가 넘습니다. 근데 PBR은 0.5 전후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 투자를 해보셔도 좀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뭐 증시 격언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격과 가치의 궤리는 오랫동안 벌어지지만 정상화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금방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가 정상화 또는 고평가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 뭐 미리 좀 길목지킥이다라고 이제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뭐 일부의 자금은 이런 종목에 아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투자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주사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그동안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벌어졌던 이격이 또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로 지주사도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보면 충분히 수익 낼 만한 종목이다 투자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뭐 팔고 있는데 계속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종목도 경기 민감 뭐 이런 가치주 쪽에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이 6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팔았었죠. 네 5월 이후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7조 1천억을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순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하고 유통주를 제일 순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일단 5월 이후에 이제 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승 종목을 본다라고 매수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5월 달에 제일 많이 매수했던 게 LG화학, SK텔레콤, 호텔실라, 신세계, NC소프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많이 쓰였던 건 SK텔레콤, KT, 신세계, 삼성바이오로직스, 호텔실라. 그러니까 딱 보시면 SK텔레콤, 호텔실라, 신세계 전부 다 유통 아니면 통신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향후에 시장 흐름 자체가 기존의 성장주보다는 이렇게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실적이 상장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만큼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10% 정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조 5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도 1,300억.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똔똔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300억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은 5%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으로 13%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도 매출은 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9% 늘어서 1조 4천억.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통신이나 유통 같으면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날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경기가 조금 조금씩 좋아지면서 관련 매출이나 특히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실적 호조세가 과연 이번 분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상반기로 끝날 것이냐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접종 속도가 아직까지 좀 더딘 편이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야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할 만큼 경기가 재개하는 데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하반기 이후에 접종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경제 봉쇄가 일단 사람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경기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가치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가치주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라든가 아니면 실적을 받쳐주는 경기 민감주들을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하고 여기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요즘 실적이 무조건 기본 베이스가 돼야겠죠. 실적 좋은 경기 민감주들 몇 가지 함께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잘 선별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슈 파워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내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